오늘 우리 아침식사는요. 우리 삼식님의 아침식사는 닭가슴살 짜장이예요. 닭가슴살 짜장이고 또 호박부침개를 좀 붓고 있어요. 호박 깻잎부침개예요. 요즘 호박이 많이 나오니까 집에서 호박 깻잎부침개에다가 닭가슴살, 닭가슴살 짜장을 좀 데피고 있어요. 아주 맛있네요. 닭가슴살 짜장이 아주 맛있어요. 이 속에 닭가슴살을 넣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워요. 오늘 이제 우리 삼식님의 밥은 이 호박전, 놀이놀이 구워졌죠?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요. 삼식님의 아침 밥상에 삼식님의 아침 밥상에 삼식님의 아침 밥상에 삼식님의 입고